여기 벽뒤에 숨어 먹이를 노리는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아 나 카타한테 쏠킬 100번 따일 것 같은데 오렌지맛 슬라임벌레는 울음소리가 굉장히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소리는 스카니아의 부족민들이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오렌지캐라멜의 카탈레나를 상대로 찌바르고 있던 도중 갑자기 등장한 가지맛 메뚜기 데포미니언은 오렌지맛 슬라임벌레에 좋은 영양분입니다 카레 뽑았으면 비엔나 소세지라도 배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카타리나를 뽑아놓고 싸울 생각조차도 없어 보이는 시시한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디에서 얼쩡거리는 어리석은 녀석 이에 분노한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2평타 W평타를 때려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뒤 야마카시로 벽을 넘음과 동시에 평타 Q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30초 안에 솔킬을 딸 예정이었는데 쓸데없이 로밍을 온 쓰레쉬 이에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카타리나의 뒷무빙을 예측해 Q스키를 맞춘 뒤 2평타 W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 제발 그렇지 아 그래 드디어 1킬이다 아우 너무 맛있어 야밍 아무리 지능이 낮은 메뚜기라지만 성공할 리 없는 무모한 갱킹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우매한 녀석 아 3200원이 있어 밑댔다 바오로 루덴 일시불 삐빅 학생입니다 성장기에는 뭐든 잘 먹어야 쑥쑥 크는데 고기만찬만 쏙쏙 골라먹는 편식쟁이 카타리나 야 카타 왜 이렇게 늦게 와? 와 카타 26개 CS 오렌지맛 슬라임벌레는 사냥할 때 불꽃사커킥을 날리는데 초속 25km의 속도로 날라가는 슬라임에 닿은 먹잇감들은 그 즉시 숨을 거둡니다 보잉 오 야 이게 밀리오 미드? 아니 Q 한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정리되네 미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교전 이에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Q스킬로 카타리나를 밀어낸과 동시에 2평타 점화로 쓰러뜨린 뒤 메뚜기의 전멸을 예측해 다시 한번 Q스킬로 밀어내버리면서 어깃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아 이게 포탑이 한 대가 그렇지! 센스 지렸다 브론지히말라의 산맥 최상의 포식자로 굴림한 오렌지맛 슬라임벌레의 압도적인 힘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나약한 녀석들 이제 가지만 메뚜기 정도는 Q스킬로 한방으로 정리가 가능한 오렌지맛 슬라임벌레 어디있어? 어? 뭐야? 어? 저기 한방에 죽었어? 이때 깡통대가리가 휘발유 먹던 힘까지 쥐어짜 도망가 봤지만 오렌지맛 슬라임벌레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입! 오! 뭐야! 아니 무슨 깡통대가리가 700원이요 여기 벽 뒤에 숨어 먹이를 노리는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서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그렇지! 오렌지맛 슬라임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지히말라의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아 개쓰레기네 이거 딜밀리오 와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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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